공물가가 더 올라갈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가가 좋은 이유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주 환원을 같이 늘려가는 기업 중에서 네, 테이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번 모셨는데 모실 때마다 뭔가 좀 시장 상황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힘들 때만 오네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테이버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떤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 지식적으로 최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말 그대로 최악은 지났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약간 최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 버블이 문제가 되고 뭔가 터질 위기가 있다. 그리고는 그게 터졌다는 걸 바닥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나스닥 바닥을 보시더라도 이제 바닥을 만들어낸 게 루나. 루나 사태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애플이 또 중국 셧다운 때문에 공매도를 맞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의 중국이 합쳐지면서 공매도를 좀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바닥을 한번 잡아놓고는 지금 반등을 하니 못하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등락이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바닥은 일단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좀 이렇게 코스피가 그래도 반등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반기는 저도 지금 진짜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원자재가 많이 올랐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떤 속도로 해결이 되느냐 그리고는 그 해결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소비를 지금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비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19년, 2018년도처럼 인건비를 내가 100만 원을 받았을 때 그에 맞는 소비, 80만 원, 90만 원 소비하고 10만 원, 20만 원 저축을 한다. 그 공식이 올해 연말에는 200만 원 인건비를 받았을 때 한 160만 원 정도를 쓰고 한 4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고 하면 숫자 자체가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효과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골디락스를 찾아서 우상향을 보이는 이런 느낌을 보일 것이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없이 어떻게 보면 실적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어제도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 증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다. 그리고 그 수요 공급 불균형에는 중국의 셧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 봉쇄가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규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공급을 막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쉽게 풀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럽은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독일 보시면 3월, 4월에 소비 둔화가 얼마나 됐냐고 할 때 소매 판매 지표가 마이너스 5% 역성장을 보였거든요. 말 그대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이 과연 미국으로 전염이 될 것이냐 전 세계로 전염이 될 것이냐 유럽의 일시적인 문제로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가 좀 더 밑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아니면 버티다가 올라가는 방향을 보여줄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가장 큰 게 에너지 가격이고 그런데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거의 130불까지 단기적으로 치솟았다가 거의 100불 밑으로 내려갔다가 슬금슬금 오르더니 지금 거의 120달러 정도 그 정도 와인 상태에서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유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사실화된다고 한다면 하반 압력이 더 세졌다 볼 수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이런 얘기 했죠. 허리케인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허리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본인이 바라보는 뷰에서 유럽은 소비가 꺾이고 있는데 유럽의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9달러를 넘었어요. 10불가 됐죠. 네. 그러면서 14년 내 최고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 상황이 말 그대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LA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갤런당 대충 한 8달러 정도? 비발류 가격이. 디젤 가격당 9달러 정도 나오는데 제가 그걸 리터로 환산을 해봤더니 리터당 한 2,500원 정도가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네.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상황이에요. 심각하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마트로 출퇴근하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 혹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트타임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휘발유 가격이 이제 월급으로 다 나간다. 말 그대로 너무 물가가 비싸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뭐 좀 소비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증시도 에너지 가격만 찾고 에너지 주가만 올라가는 일도. 그렇죠. 엄청 오르더라고요. 모두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그걸로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의 대부분이 에너지 가격이 차질하고 있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쪽도 에너지 기업일 것이다. 라는 이런 컨셉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온다. 말 그대로 빵값이 오르고 우리 칠면조 가격이 오르고 유가가 오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소비를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조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조금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팔리시믹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잔앤예런 재무장관이 상원에서 증언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게 긴축은 해야 된다. 그리고는 수요 공급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돈을 땡겨가지만 정부는 돈을 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적절한 지원책을 미세 조정해서 이거를 좀 돈을 풀다 보면 말 그대로 정부는 돈을 쓰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는 버블은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가면서 거기에서 조금 버블을 낮춰가면서 경제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작업은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를 많이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을 건들면서 지원금을 좀 주고 이쪽을 건들면서 버블을 걷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버블은 좀 잡아야 되는 편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런 식으로 조금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혹은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주다 보면은 정부가 재기능을 하게 되고 이런 지원금, 세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조금 조금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이제 굶는 사람 없이 만들고 버블은 꺼트리는 이런 정책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어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합해보면은 지금은 매우 어려운 단계는 맞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정책을 잘 쓰느냐 이게 조금 컨트롤, 그러니까 방향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버블도 조금 잘 잡아야 되는 매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좀 예상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지 않나 잘 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가 더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정부에서 이제 돈을 푼다는 것 자체는 재정 정책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하는 거는 통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되 약간 적시적소에 이를테면은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나 힘든 뭐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을 활용을 해서 약간 좀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에너지는 솔직히 뭐 만약에 극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좀 타결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리고 뭐 약간 협의를 잘해서 오펙 쪽에서 증산을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물은 이게 한번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을 못하거나 물론 이제 약간 지금 항구에 선박이 막혀 있어서 못 나가는 물량도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는 파종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공물 가격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공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공물을 대부분 미국에서 수급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주변에는 중동이 수급하기가 어렵고 또 중동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은 후진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국가들이 비싼 값을 주고 공물을 살 수 있냐 라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밀도 마찬가지고,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없으면은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먹는 양 대비 100, 2, 3%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전 세계에서 소비 예상치가 100%일 때 한 97, 98로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말 그대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은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거고요. 돈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사가는 거고 그 가격은 이미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지금 옥수수라든지 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근 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자마자 급등을 하고는 조정을 받고는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그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국물가가 더 올라갈 거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가격은 이미 우리가 국물 시장은 선물 시장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렇죠. 이미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위기가 나오면서 국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배팅은 시작이 된 것이고 현물 가격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콘센트 형성돼 있는 거는 올해 연말 가격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파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당장 하락할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파정이 되면은 가격이 점점 안정화는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인건미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식품가가 정말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또 별개 문제고 아마 그것도 조금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자재 시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곡물 가격이나 아니면은 금속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조금은 유지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점점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이슈 때문에 투기적인 그런 매수세가 붙어서 단기간에 급등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가격이 형성이 됐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선 반영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그렇다고 해서 하향 안정화되지는 않고 좀 시간이 걸리면서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원자료 가격이 확 올라서 제품 가격을 확 올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기적으로 좀 볼 만하지 않을까요?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아이디어를 항상 가져가는 게 보통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라면이나 식용유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그때는 영업익률이 오히려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식품 가격이 뒤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좀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재고, 평가 이런 거를 다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거는 영업익률이 단기는 떨어집니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가가 좋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상품 가격은 오른 상황에서 안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점점 이익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익이 늘어날 거다.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트레이드해야 되냐. 대표적인 기업이 농심이 있습니다. 또 와서 이것도 강하게 까고 하는 것 같은데 농심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유보금도 좋고 기업도 좋고 신나면 브랜드도 잘 키웠죠. 신나면 블랙에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배당이 5천원 고정이에요. 장기 차트를 보시면 10년 동안 안 올라갑니다. 오를만하면 떨어지고 오를만하면 떨어지고 오를만하면 떨어져요. 주주 환원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서 농심을 봤을 때는 이익은 늘어나고 돈은 잘 버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는 5천원 고정이라는 거죠. 1년 투자했을 때 5천원 받는 곳. 그러면 5천원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은행 예금을 3%로 따지면 대충 5%를 33배 하면 됩니다. 그러면 15만원 정도돼서 사면 은행 예금이랑 똑같은 농심의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고 이게 20만원, 30만원 가버리면 실제로 그 정도 가격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렇게 간다 그러면 오히려 은행 예금보다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따져봤을 때 과연 주주 환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주 환원을 같이 늘려가는 기업 중에서 불닭을 만드는. 삼양식품. 수출도 하고. 그러면서 수출로 실적이 늘어나고 주주 환원을 좀 늘려나가고 이러면서 우상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러면 농심도 실적이 늘어나고 삼양도 실적이 늘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은 장투를 하고 단기적으로 뭔가 차트만 만들어가는 곳은 단기적 매매만 한다. 그런 관점으로 기업을 좀 골라 가셨으면 좋겠고 식품주가 앞으로 좋을 거냐라고 하면 확실히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 내가 많이 투자할 거냐. 특히 좀 더 무슨 OO제분 이런 것처럼 좀 더 낮은 테마주. 무슨 사료 이런 것처럼 상하가 가는 종목 이런 데를 잘못 들어가시면 이게 농진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만 구분하면서 매매를 잘하시고 투자를 잘하시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매매 대상인지 투자 대상인지를 보고 접근하는 이런 습관만 기르시면 충분히 이 동네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OO제분 이런 거는 사실 1차 그런 가공품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게 제품 가격이 계단식으로 안 오르잖아요. 나중에 또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잘 가려서 종목을 선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러가 한 번 더 계신 것 같아요. 도라인